사건이에요 야자동 두 놈 살인범이었어 용감한 시민상 그런 거 받는 건가? 넌 경찰이 될 거야 벌써 위성까지 얘기 다 끝내놨어 경찰 놀이한다고 생각하자 우리 훈련도 안 된 민간인 그것도 철없는 재벌 3세입니다 앞으로 잘해보자 분명히 사고칠 겁니다 회사 자신이 물었어 형님이 출동하셔야겠습니다 자, 자 진정들 하세요! 제가 경찰입니다 영화랑은 다르다니까 똑같던데? 범인 좋고 액션 장렬하고 체포하고 실러 경찰입니다 전 앞으로도 한 수의 모든 자산을 이용해서 범인을 잡을 겁니다 우와 형님 진짜 제가 돈도 백도 안 통하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